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, 핸드폰 모두 함께 미쳐 뛰었다 나를 따라 기분 올라타 하나같은 손을 들어 손들어, 손들어, 핸드폰 오늘 한 번 미쳐 뛰어봐 어지른 정신 내려놔 하늘같은 손을 켜 Can you throw me now? And you'll put your hands up Can you throw me now? And you'll put your hands up 미쳐 뛰어봐, 첫 불쌍이 됐나 눈을 감아 두 번 생각해봤나 You love me, 이제 알겠니? 손들어, 터진 듯한 기분 위로 올라타 손들어, 터져버린 눈에 위로 올라타 손들어, 터져버린 눈에 위로 올라타 손들어, 핸드폰 너란 손에 눈빛 안 아무거나, 이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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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지마 우워 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, 핸드폰 손들어 날타게 날타게 하지 말고 이리 와 널 택해 택해 더 오시나 싶어 Feel me now and you'll put your hands up Can you feel me now and you'll put your hands up 이제 이 영혼을 죽고 싶으면 눈에 감아두면 생긴 나 우리 이제 알겠니? 손으로 빠져끗한 기분 위로 올릴 것들어 손으로 빠져끗한 눈에 위로 올릴 것들어 가득 손 모든 손을 높게 해 해틀 때까지만 I want 손으로 심장에 올린 the side 차렷하고 솔들어 염짝이면 쏜다 멈축한 순간 넌 이제 쏠다 So talk up baby 손을 위로 baby 너를 채워 채워 baby 너의 웃겼어 baby Wo-w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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손을 아 이거는 소들어 손들아, 핸사 손들아, 핸사 손주님, 손주님 손들아, 핸사 mebar PuT importante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 워너비! 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. 돌격! 오 돌격! 돌격! 오 정말 멋있습니다. 첫 무대부터 이렇게 절도 있는 무대에 저도 솔직히 톡 빠졌습니다. 너무 너무 저도 찬스가 어울릴 적이 너무 신나셨는데 이런 게 또 다른 걸그룹과의 워너비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. 차별성. 그죠? 정말 절도 있는 안무와 그 절도 뿐만이 아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. 우리 팀 이름이 워너비잖아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워너비 그 뜻이 맞나요? 네. 모두 워너비가 되죠. 팀 이름은 워너비로 지켜되었습니다. 그러면 팀에서 워너비에서 워너비는 누구예요? 워너비에서 워너비는... 와 예상 못하는 중입니다. 네. 그렇죠. 말하겠죠. 그렇죠. 그러면 나중에 듣는 걸로? 팀은 전체가 워너비입니다. 어머니 헌답이네요.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누군가의 워너비가 되는 진정한 워너비로 성장하길 바라면서요.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곡이죠? 네. 저희 38대 곡인 왜요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굉장히 밝고 즐거운 노래니까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박수로 어떻게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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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